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언어로 보고 싶다면 설정 자동자막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침신을 안정시켜 불면증 예방과 개선에 좋은 천연치료제 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 천수진님의 불면증에 좋은 천연치료요리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호박씨 불면증 천연치료제 음식은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갱년기 여성과 중년, 노년층의 불면증 해소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호박씨는 트리프토판,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박씨가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 해소에 좋은 이유는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호박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트리프토판, 아연, 마그네슘, 칼슘, 철분 성분 때문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심신을 안정시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호박씨 100g에는 476mg의 트리프토판이 들어있는데요. 한 번에 약 25g의 호박씨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트리프토판을 119mg이나 섭취하게 됩니다. 호박씨의 트리프토판은 우울증 개선, 스트레스 완화,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따라서 호박씨를 먹는 것은 심리적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갱년기 여성과 노년층의 불면증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박씨의 하미딘 아연은 트리프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갤리프니아 대학 연구팀에서 체내 세로토닌 양에 따른 수면 개선 효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체내 세로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성분으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어 불면증을 없애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폐경기 여성과 중년, 노년의 불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호박씨와 같이 먹으면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에 좋은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개를 껍질을 벗겨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바나나는 100g당 6mg의 트리프토판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6,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은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합성시에 필요한 물질인데요. 체내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감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면증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 노화현상,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등으로 생기는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호박씨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것은 체내 멜라토닌 분비량을 높여주어 깊은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번째 호박씨와 같이 먹으면 불면증을 해소하여 깊은 수면에 좋은 음식은 우유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깊은 잠에 빠지려면 멜라토닌 물질이 필요한데요. 우유에는 불면증 해소 물질인 멜라토닌 전구체 트리토판이 100g당 35mg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분, 칼슘, 아이언,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호박씨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높여 불면증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들게 하여 불면증을 없애는 데 좋은 음식 호박씨 천연치루제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호박씨 25g, 바나나 1개, 우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믹서에 생 호박씨, 잘 익은 바나나, 저지방 우유를 모두 넣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잘게 갈아주면 좋은데요. 잠을 깊게 잘 수 있도록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에 좋은 식품 호박씨 천연치료주스 먹는 법은 200ml를 잠들기 2시간 전에 먹는데요. 7일 동안 매일 한 잔씩 공복에 마시며 2일 동안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7일 동안 마십니다. 갱년기와 노년에 많은 불면증이 걱정된다면 호박씨를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 천연치루제는 불면증 약이 아니며 효능효과는 개인의 건강상태, 체질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카톡,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불면증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